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검찰 측에서 조국 집안 사람들의 반성 여부에 따라서 조민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 모두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면서 검찰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는 어제 검찰 입장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조국에게 자백을 하라라고 유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한결의 보도를 보면 조민의 기소 유예 관련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의 기소 여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8월 하순에 만료가 되는데 최근 조민 씨의 입장 변화가 있어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조민의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는 조민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국,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들의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두고 좌파 진영의 언론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자녀의 기소 여부를 무기로 삼아서 검찰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한겨레 보도에서는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이를 활용을 해서 조국과 정경심의 자백을 받아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은밀하게 종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조국과 정경심의 이민성이 없는 자기 의사에 반해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으며 이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검찰이 점점 대담해진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겨레의 이런 기사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검찰 측에서 조국의 딸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가지고 협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마치 조국의 딸의 입시 부정 혐의 관련해가지고 조국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 측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민의 부정 입시 혐의 관련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니까 조국을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딸의 인질로 삼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의 1심 판결을 보면은 딸 입시 부정 행위 관련해가지고는 모든 게 이미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경심 역시도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가지고는 대법원에서도 완전히 유죄로 판결이 났으며 조민 역시도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법조계의 의견을 보더라도 조국 자녀들의 부정 입시 혐의 관련해가지고는 조국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유죄인 상황인데 굳이 검찰 쪽에서 이걸 압박을 해가지고 조국에게 자백을 받아낼 이유가 있는가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조국과 관련된 혐의 중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들도 꽤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국을 압박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조국 딸의 입시 부정 행위 관련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공감이 가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바보도 아니고 압박을 할 것이라면은 은밀하게 해야지 압박이 되는 것이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국 쪽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도 진짜로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지경이 된 거는 솔직히 검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쓸데없이 기소 유엔에 뭐네 이런 얘기를 뭐하러 꺼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법대로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이쪽 집안 사람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가족이 범죄에 전부 다 연류가 되면은 어쨌든 뭐 법이라는 것도 인정이 있고 판결을 내리는 쪽에서도 사람인지라 뭐 일가족을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한 혐의 갖다가 엮어가지고 빵에 넣어버리면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봐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법원에서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 집안 사람들에게 유죄를 때렸고 정경심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확정받아가지고 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같은 혐의로 엮여있는 그의 남편이라든가 자식들이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여론전을 하고 이 난리 브루스를 치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법원의 판결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조국 집안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법원의 판결을 부정을 했었고 오히려 여론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며 조국과 조민 같은 경우에는 반성은 커녕 지금의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책을 출판을 하고 북콘서트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아무튼 온갖 활동을 하고 다녀가지고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이용해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법원 측에서 온정주의를 베풀어가지고 봐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검찰 측에서 반성 여부에 따라가지고 기소 유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를 잡아 비틀어가지고 조국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얘네들은 정신 못 차렸다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입장을 조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 속내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검찰이 기소 유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좌우 진영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좌파 진영의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향해서 검사가 무슨 조폭이냐 딸을 인질 삼아가지고 자백을 유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네티즌도 검찰의 입장을 보면은 스스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다 라는 등의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역시도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데 쌍둥이 자매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엄마는 유죄 확정이고 아버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본인은 입학 취소 혐의가 소명이 된 게 맞는데 무슨 놈의 기소 유예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조국 집안의 사람들이 기소 유예를 해준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살겠다라는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기소 유예가 끝나면은 분명히 또다시 적반 화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국과 조민 이쪽 집안 사람들이 기소를 피하려고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이 제정신인가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법 적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해라라는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검찰 측에서 조민 관련해 기소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좌우 진영 지지자들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괜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법과 원칙대로 이번 사건을 대해야 될 것이며 검찰 측에서 조민에게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의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